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개와 돼지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길렀는데 이 동물들을 아주 사랑하고 예뻐했어요. 개는 할머니가 마당에 나올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죠. 할머니는 그런 개를 볼 때마다 안아주었어요. 아이고 예쁘기도 하지. 이렇게 나를 반겨주는 네가 어디 있겠냐. 집도 잘 지키고 있으니 기특하구나 기특해. 할머니는 개에게 맛있는 밥을 주었어요. 개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께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할머니는 개에게 밥을 주고는 돼지에게로 갔어요. 돼지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돼지가 귀여운 듯이 미소 지으며 쓰다듬어 주었어요. 잠도 잘 자는구나. 그래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거라. 할머니는 다시 툇마루에 앉아 개의 재롱을 보며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돼지는 개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할머니와 개를 바라보며 부러워했어요. 할머니는 개만 예뻐하네. 돼지는 항상 낮잠을 자느라 할머니가 자기를 쓰다듬어 주는 걸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기는 좋아하지 않고 개만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돼지는 부러운 눈으로 개를 바라보았죠. 왜? 뭘 봐? 너 나한테 할 얘기 있냐? 돼지가 망설이자 개는 돼지에게 다가왔어요. 뭔데 그래? 아니, 너는 어떻게 날마다 할머니한테 사랑을 받는지 궁금해서. 할머니는 너만 좋아하잖아. 나도 할머니한테 사랑받고 싶거든. 돼지가 이렇게 말하자 개는 으스대며 잘난 척했어요. 그래, 뭐 할머니가 나를 좋아하긴 하지. 할머니가 왜 나를 예뻐하는지 알려줄까? 정말 나도 알려줘. 개는 큰 인심을 쓴다는 듯이 돼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매일매일 낮이고 밤이고 집을 지키고 있잖아. 그리고 할머니가 나오기만 하면 꼬리를 흔들면서 할머니를 반기잖아. 그런데 너는 잠만 자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연히 나만 좋아하는 거지. 돼지는 개의 말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할머니를 보면 반기고 밤이 되면 집을 지키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할머니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돼지는 잠도 자지 않고 꿀꿀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할머니는 돼지 소리에 잘 수가 없었죠. 아이고, 저 돼지가 왜 저러는 거야? 어디가 아픈가? 할머니는 돼지에게 가보았어요. 그러자 돼지는 할머니를 반기며 껑충껑충 뛰었어요. 할머니는 돼지가 병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내일 아침이 박는 대로 의원을 불러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할머니의 이런 생각을 알지 못하는 돼지는 할머니가 쓰다듬어 주자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집을 지키니까 할머니도 나를 예뻐하네. 돼지는 좋아하며 계속해서 꿀꿀거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돼지가 하도 시끄럽게 꿀꿀거리는 바람에 한숨도 잘 수 없었죠. 다음날 할머니는 의원을 불러 돼지를 보였어요. 의원은 돼지에게 약을 먹이고 침을 놨어요. 침을 맞은 돼지는 너무 아파서 꿀꿀거리며 울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죠. 더 큰 소리를 내서 집을 지키라고 약을 주고 침을 넣는 건가? 그날 밤 돼지는 더 큰 소리를 내며 집을 지켰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조용히 못하겠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구나! 할머니가 소리치자 돼지는 생각했어요. 더 크게 소리를 내라는 건가? 돼지는 더 크게 꿀꿀거렸죠. 할머니는 시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돼지야! 계속해서 떠들어댔다가는 내일 당장 장에 내답할 줄 알아라! 알겠느냐! 할머니가 또다시 소리치자 돼지는 또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겠지? 그래, 계속해야지! 이렇게 잘못 생각한 돼지는 밤새도록 꿀꿀거렸어요. 화가 난 할머니는 날이 밝기도 전에 돼지를 우리 안에서 끌어냈어요. 시끄러워서 도대체 살 수가 없구나! 당장 내다 팔아야지! 할머니는 돼지를 끌고 장에 가서 팔아버렸어요. 할머니에게 사랑을 받으려던 돼지는 그만 다른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대요. 옛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외군들이 한양성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파다했어요. 충청북도 문백면 평산리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피난을 가야 한다며 짐을 꾸리고 있었죠. 여보, 어서 서둘러요. 해 뜨기 전에 피난 가야죠.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요.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들 떠난다고 했죠. 그럼요, 외군들이 온다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피난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젊은 선비는 피난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이고, 선비님, 피난 안 가십니까? 서둘러 가세요. 먼저 떠나십시오. 선비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농과 밭에 나가 일을 했어요.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피난을 떠날 수도 없었고 부모님을 버리고 혼자 떠날 수도 없었죠. 선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날이 저물어 집에 돌아온 선비는 무척 피곤했어요. 예야,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밥 먹어라. 예, 잠깐 쉬었다가 먹을게요. 선비는 방에 들어가서 잠깐 쉰다는 것이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나 선비를 깨웠어요. 외군이 쳐들어올 텐데 이렇게 자고 있느냐 어서 일어나거라. 예, 누구신지요? 외군이 쳐들어와도 저는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늙으신 부모님은 어찌하고 가겠습니까? 선비의 말을 들은 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 테니 그리 해보겠느냐. 선비는 벌떡 일어나 노인에게 감사의 절을 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사람들을 모아서 앞산으로 올라가거라. 그곳에 가면 맑은 샘이 하나 있을 것이야. 샘 둘레에 성을 쌓고 몸을 피하면 이 마을은 화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이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는 감사의 인사를 하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 지금 내가 꿈을 꾼 건가? 선비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와보니 아직 동특이 전 새벽이었어요. 선비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죠. 새벽 첫 달기울자 마을로 나가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효심 깊은 선비의 말이라 유심히 들었어요. 선비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한쪽에서 선비의 말을 듣고 있던 젊은이가 나섰어요. 저는 선비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 보겠어요. 나도 가겠어요. 저도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나섰어요. 선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앞산으로 올라가 보았어요. 산에는 정말 노인의 말처럼 맑은 샘물이 있었어요. 꿈에 나타난 어르신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 성을 쌓으면 될 것 같은데요. 선비는 사람들과 함께 샘물 주위에 튼튼한 성을 쌓았어요. 성이 완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외군이 쳐들어왔어요. 외군들은 마을에 들어와 앞산에 쌓여있는 성곽을 보았어요. 저기를 보십시오. 이 마을 사람들이 분명히 저 성 안에 숨어 있을 것이니 저곳으로 올라가 봅시다. 외군들은 성곽이 쌓여있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외군들이 성곽 근처에 다다르자 샘물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외군들은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때 솟아오른 물은 다시 땅으로 내려오며 외군들을 쓸어 내려갔어요. 외군들은 피할 새도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외군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사람들은 마을 사람 일천명의 목숨을 구해준 산이라고 해서 양천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영등할망 옛날 제주도 바닷가에 한수리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먼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어요. 어부들은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며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을지 결정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부들이 이렇게 망설이며 서성거리고 있었죠. 오늘은 그냥 쉬지 그래요. 날도 흐려질 것 같은데 아내들은 바다로 나가려는 남편들에게 가지 말라며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요. 바람도 불 것 같아요. 괜히 나갔다가 외눈박이 거인이라도 만나면 어떡해요. 외눈박이 거인이 나타나도 괜찮아요. 영등할망이 지켜줄 텐데 뭘 그러우? 맞아요. 영등할망이 우리를 지켜줄 테니 걱정 말고 고기 잡으러 갑시다. 영등할망은 수평선 너머에 살고 있는 신이에요. 어부들을 보살펴주는 착한 할망이어서 언제나 사람들을 지켜주곤 했죠. 어부들은 영등할망을 믿고 배를 바다에 띄었어요. 배가 바다에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내들은 바닷가에 모여서 영등할망께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죠. 바다에 나간 어부들은 거친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했어요. 그때 갑자기 거센 파도가 어부들의 배를 덮치더니 외눈박이 거인이 사는 곳으로 떠밀려 가게 됐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네요. 외눈박이 거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 잡아먹을 것이 아닙니까? 어부들은 거인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영등할망이 어부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부들의 배를 할망의 치마 폭에 숨겨주었죠. 잠시 후 외눈박이 거인들이 나타나서 어부들의 배를 찾으며 돌아다녔어요. 어? 조금 전까지 이 근방에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거인들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배를 찾아보았어요. 어디에도 배가 보이지 않자 옆에 있는 영등할망을 바라보았어요. 할망, 여기서 배 한 척 못 봤어? 분명히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가 있었거든. 할망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배? 무슨 배? 내가 여기에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배는커녕 물고기 한 마리 못 봤네. 그래? 분명히 있었는데. 야,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괜히 헛걸음했네. 영등할망이 못 봤다고 하지 않아. 집에 돌아가자. 거인들은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인들이 돌아가자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할망은 치마폭에 숨겨두었던 배를 꺼내 주었죠. 자, 이제 어서 서둘러서 돌아들 가게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가남보살, 가남보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하네. 알겠나? 예, 알겠어요. 가남보살, 가남보살. 어부들은 가남보살, 가남보살하고 중얼거리며 노를 저었어요. 얼마쯤 노를 저어가자 멀리 마을이 보였어요. 이제 살았네, 살았어. 우리 마을이 보이네, 보여. 어부들은 너무 기뻐서 마음이 놓이자 가남보살이라고 외우는 것을 잊고 말았어요. 어부들이 안심하고 있을 그때 비바람이 불더니 어부들이 타고 있던 배는 다시 외눈박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어부들은 덜덜 떨며 영등할망을 불렀어요. 알망, 영등할망,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음 착한 영등할망은 다시 나타나서 어부들이 타고 있는 배를 마을까지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어부들이 타고 있던 배를 숨겨주며 돌려보낸 것이 영등할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외눈박이 거인들은 무척 화가 났어요. 영등할망을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맞아, 맞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잖아. 외눈박이 거인들은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영등할망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영등할망을 혼내주었어요. 거인들에게 매를 맞은 할망은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제주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켜주었던 할망의 은혜를 생각하며 음력 2월 초하루부터 15일까지 영등굿을 지내고 있어요. 영등굿은 국가무역문화재 71호이고 제주 칠머리 당꽃이라는 이름으로 제주 살아봉에서 재현되고 있어요. 제주에서는 이 영등굿을 하는 동안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만 되면 바닷가에 소라 고동이 텅텅 비어있대요. 왜냐하면 영등할망이 다 먹어서 그렇다고 해요. 술 냄새를 싫어하는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숯을 만들기도 했고 나무 열매를 따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군대에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였어요. 저 나팔수는 얼마나 좋을까요? 신나게 나팔만 불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요.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도록 일을 해도 겨우겨우 사는데 말이요. 맞아요. 나팔수는 날마다 나팔이나 불고 술이나 마시며 다니니 정말 부러워요. 사람들은 이렇게 나팔수를 부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팔수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나팔을 불고 하루 일과가 모두 끝이 났죠.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주막에 가서 술이나 마셔볼까?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나팔수는 일을 마치고 주막에 가서 술을 마셨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쥐고 있었죠. 이제 슬슬 집에 가볼까?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팔수를 보며 주막 주인은 걱정했어요. 아이고 이봐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 밤에 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어떡해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뭐 같이 술이나 마시면 되겠네요. 나팔수는 주막 주인에게 술을 한 병 더 달라고 해서는 허리춤에 차고 산길을 올라갔어요. 비틀거리며 산길을 올라가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죠. 아휴, 아휴, 힘들어서 더는 못 가겠네.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볼까? 쉬어갈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어요. 그래, 저기 가서 잠깐 쉬어야겠다. 나팔수는 커다란 바위에 누웠어요. 누워서 잠깐 쉰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들고 말았죠. 나팔수는 코를 드르렁드렁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마침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바위에 누워있는 나팔수를 발견했어요. 이게 웬떡이냐, 날 잡아먹으세요 하고 누워있네. 호랑이는 신이 나서 바위 근처로 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술 냄새가 진동했죠.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지독해서 숨을 쉴 수가 없네. 호랑이는 나팔수에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었어요. 숨을 참고 나팔수 곁으로 가보았지만 옆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이, 배도 고픈데 잡아먹을 수도 없고 이걸 어쩌지? 호랑이는 술 냄새가 너무 싫어서 나팔수를 잡아먹기는커녕 옆에 다가가기도 힘들었거든요. 조금 기다리면 술이 깨려나? 떨어져서 기다려볼까? 호랑이는 나팔수가 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나팔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팔수를 보며 한참을 고민하던 호랑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나팔수가 술에서 깨어나게 한 다음 잡아먹어야지. 호랑이는 시내가로 달려가서 꼬리에 물을 담가서 적신 후 나팔수에게 갔어요. 그리고 나팔수의 얼굴에 호랑이 꼬리를 문질러댔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자 나팔수는 머리를 흔들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뜬 나팔수는 놀라서 다시 눈을 감고 말았어요. 저게 뭐야, 호랑이 아니야? 이제 나는 죽었네. 저 커다란 호랑이가 내 옆에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이걸로 어쩌면 좋아? 나팔수는 벌벌 떨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어차피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텐데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나 하자. 호랑이가 뒤로 돌아 꼬리를 나팔수 얼굴에 문지르려고 할 그때였어요. 나팔수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술을 마시고 나팔을 입에 대고는 삑 하고 불었죠. 갑자기 삑 하는 소리가 들리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서 그만 나팔수의 얼굴에 똥을 뿌지직 싸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에 놀란 호랑이는 깊은 산속으로 달아났어요. 한편 나팔수는 뜨거운 호랑이 똥에 화상을 입었지만 살아날 수 있었어요. 겨우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간 나팔수는 이때부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했대요. 호랑이로 둔갑한 효자 옛날 어느 마을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온 마을에 소문난 효자였죠.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어요. 효자 아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를 드려도, 용한 의원들을 불러서 보여도 차도가 없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큰 무당이라도 불러 굿이라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무당까지 불러서 굿도해 보았어요.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죠. 아들은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보며 걱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에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수행을 오래 한 도사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 말을 듣게 된 아들은 날마다 동구밭까지 나와서 도사님을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도사님이 마을에 오셨죠. 사람들은 도사를 둘러싸고 모여들었어요. 도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도사님, 올해 농사는 잘 될까요? 여기저기서 도사를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사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도사를 바라만 보다가 다들 바쁘다며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효자 아들은 도사의 팔을 붙들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저 방에 계신 저희 어머니 좀 봐주십시오. 어머니의 병이 낫게만 해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도사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보았죠. 어머니의 병이 아주 위중하네. 도사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들은 도사님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그러자 도사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야기해 주었죠. 자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 병에는 누런 개를 백 마리 잡아서 그 개의 간을 먹게 하면 나을 수 있네. 예? 누런 개를 백 마리 낳아요? 아들은 도사의 말에 깜짝 놀라서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예,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백 마리나 되는 개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효자 아들의 말에 도사는 등에 짊어진 괴나리 보쯤에서 책을 한 권 꺼내었어요. 자네의 정성이 지극하니 내가 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네. 자시가 되면 이 책에 있는 주문을 외우게. 그러면 자네는 호랑이로 변신할 것이네. 아들은 도사님께 감사의 큰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방 안에는 아무도 없고 주문이 써 있는 책 한 권만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아들은 책을 품 안에 넣고 어머니의 방을 나왔어요. 그날 밤이 되었어요. 자시의 주문을 외우라고 했지. 자시가 되자 아들은 책을 펴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정말 호랑이로 변신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밤부터 호랑이로 변신한 아들은 황구를 잡았어요. 그리고 황구의 간을 어머니가 잡수실 수 있도록 했죠. 어머니의 병은 조금씩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효자의 아내는 남편이 호랑이로 변신을 하고 황구를 잡으러 나가는 것이 너무 무섭고 싫었어요. 여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만하다니. 그럼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두라는 거요? 남편은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주문을 외운 후 호랑이로 변신을 하고 집을 나갔죠. 남편이 나가자 아내는 도사님이 주고 간 책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내가 이놈의 책을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안 돼. 이 책만 없으면 다시는 호랑이로 변하지 못하겠지. 화가 난 아내는 남편이 호랑이로 변신하는 주문이 들어 있는 책을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렸어요. 잠시 후 자시가 지나고 호랑이가 된 남편이 돌아와서 책을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책은 보이지 않았죠. 여보, 도사님이 주고 간 책 못 보았소? 봤어요. 당신이 다시는 호랑이로 변신하지 못하도록 제가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렸어요. 뭐요? 호랑이가 된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내가 태워버린 그 책에는 호랑이로 변신했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주문도 적혀 있었거든요. 날은 점점 밝아오고 남편은 호랑이 모습 그대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가 된 남편은 으르렁거리며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남편이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자 통곡을 하며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산 속으로 들어간 호랑이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없었지만 밤만 되면 황구를 잡아 집 앞에 놓아두고 사라졌어요.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어젯밤에도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요. 호랑이를 잡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호랑이를 잡을 궁리를 했어요. 저기 옆 마을에 큰 무당이 있다는데 한 번 가볼까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호랑이를 잡아야지. 그래요, 그러자고요. 사람들은 모여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은 열 명의 사냥꾼과 젊은 아가씨 한 명이 산에 올라가면 호랑이가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사냥꾼 열 명과 용기 있는 아가씨 한 명과 함께 호랑이가 살고 있는 산으로 올라갔죠. 날이 어두워지자 어디선가 정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된 남편은 어두운 곳에서 젊은 여자를 보자 자기 아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호랑이로 계속 살아야 하다니. 화가 난 호랑이는 젊은 여자 앞으로 가서 펄쩍펄쩍 뛰며 난리를 쳤지요. 그때 숨어 있던 열 명의 사냥꾼은 호랑이를 향해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을 맞은 호랑이는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대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